넌 누구냐옹? 오늘 신기한 인간들이 많다옹 아구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다옹 아구 맛있어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옹 편하게 못 먹겠다옹 뭐냥? 에잇 가져갈 거다옹 음 요거 참 맛나네요 어구 좋아 그치? 저 인간여자 맘에 든다옹 또 갖고 오라옹 또 갖고 오라옹 약간 모자르다옹 저 여자 인간 뭐하냐옹 저 갖다 달라니까 뭐하냐옹 모자르다옹 놀랬다옹 조용히 가야한다옹 안에 들어갈거라옹 오 되겠다옹 저 인간 뭘 저렇게 만든다옹 걸리적거린다옹 숨을 거다옹 집 만들어줄게 집 마이홈 집 만들어줄게 집 마이홈 저 얼마나 까짓건데 안에 막 칭칭 감아놨는데 깔끔하게 오늘부터 눈 온다고 하더라고 아하하하 수고하세요 네 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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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OFF 자세히 음 아이고 엄청 크네 사람들 들어가는데 고생하고 저것이 집이냐옹 집 구경 좀 해볼까옹 들키지 말자옹 다시 가볼까옹 들어오고 싶지? 궁금해? 내 맘 들키고 싶지 않다옹 난 전혀 궁금하지 않다옹 오 잘생겼는데 나도 안다옹 저 여자인거 왜이렇게 와리가리하렴 또 왔어? 어라? 또 들켰다옹 완성 끝났나옹 더 왔어? 어 진짜옹 동생들 다 왔어? 안녕 끝났나옹 뭐냐옹 거기에 저 고기 이리 오너라옹 내가 먼저 맛볼까옹 내가 먼저 맛볼까옹 내 건 어딨냐옹 나도 맛볼까옹 아까 고기가 더 맞는다옹 난 못 먹어봤다옹 저 여자인간이 갖고 있다옹 나도 저라옹 안에 있을 거다옹 몰래 들어갈까옹 내가 가보겠다옹 니가 뭐야? 궁금해 니는 집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집이 또 있냐옹? 여자인간 안 가냐옹? 후 그래도 경계를 많이 안 하네? 애들이 둘 다 상처를 받은 애들이거든 응 때려서 막 얘는 때렸어? 누가? 죽다 살아난 거야 누가 때렸어? 몰라 코피가 막 코에서 지질 나고 오지 마세요 여기 고양이 있어 오면 또 도망간다 응 도망가 어? 고양이 있냐? 네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름 지어줘야 돼 이름? 이름? 이건 뭐냐옹? 오지 마라옹 가까이 왔다 뭘 자꾸 만드냐옹? 슝슬슬슬슬슬 뭐가 지나갔다옹? 뭐니여옹? 우리 집이다옹 와우 은은이 헤어 파티 딸기 이제 정말 끝났냐옹? 꽤 근사하다옹 뭐라는거냐옹? 여자인간 뭐라는거냐옹? 저 여자인간 이상하다옹 그래도 맛있는거 주니까 이해하라옹 맛있는거 주라옹 나도 먹어보고싶다옹 이거 무슨냄새지? 드디어 준다옹 쓴다옹 이거 무슨냄새야? 빨리 주라옹 드디어 먹을수있냐옹? 궁금하다옹 참을수없는 유혹이야 그치? 맛있겠다옹 이게 사람뿐이야 저리 치워라 오우 미쳤다네 드디어 주는거냐옹 먹어볼까나옹 음 너무 맛있다옹 하나의 맛이라옹 꿀맛이라옹 인간여자 맘에 든다옹 맛있다옹 또 먹어도 맛있다옹 우리 밥이 왜 저기이냐옹 밥 먹었으니 세수해야한다옹 음음 깨끗하게 나는 깨끗하다옹 내 털은 소중하다옹 내 미모의 비결이다옹 배부르니 졸리다옹 낮잠이나 잘까옹 바로 자면 살킨다옹 그럼 운동을 해볼까옹? 난 준비됐다옹 새가 약올린다옹 걸레가 약올린다옹 묵은다옹 소화 다 됐다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옹 구독,좋아요,알림은 사랑입니다옹 구독,좋아요,알림은 사랑입니다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